안녕하세요. 리포터 김소연입니다. 이번에는 59A형을 한번 만나볼 건데요. 일단 제가 있는 곳은 현관입니다. 쫘라잔. 쫙 보시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. 이 전신 거울 나가기 전에 내가 지금 옷 매무새가 예쁘게 잘 돼 있는지 확인 한번 하고 체크 한번 딱 하고 이제 신발장에서 신발을 딱 꺼내려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신발장. 우와 수납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리고 바로 옆에 쫙 보시면 신발장 방금 봤는데 왜 또 있지? 하실 게 아니라 한번 일단 한번 보시라니까요. 짜잔. 제가 뭘 하나 꺼내볼게요. 이렇게 손으로 한번 간편하게 꺼내면 우산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저희가 요즘에 DIY로 운동이나 아니면 공구 같은 거 많이 보관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놨는데 자, 그 다음 안의 공간도 또 궁금하시죠?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자, 바로 직질에서 들어오면요. 이렇게 채광이 확 시원하게 들어오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 다른데 방을 하나 아이한테 여길 줘도 되고요. 아니면 서재로 이용하셔도 되고요. 안쪽에도 보시면 이곳은 여기서부터는 발코니 확장 공간이라서 만약에 발코니 확장이 안 됐었으면 여기서 닫혔을 공간인데 좀 더 탁 트이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이번에는요. 현관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. 짜잔! 화장실 타일이 하얀색이 아니라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으니까 물때 지는 것도 걱정 없고요. 그리고 욕조가 이렇게 있습니다.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욕조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를 시킬 수 있게 좋게끔 만들어놨고요. 그리고 수납 공간 한번 보실까요?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. 수건부터 한푸, 린스, 바디워시, 휴지, 스킨, 로션 제품이나 이런 걸 놓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히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빠짐없이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요. 지금 한번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볼 수 있는 거실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. 짜자잔! 정말 제 로망의 거실이잖아요. 앞에 있는 베란다의 채광 일요일 아침에 여기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 쫙 먹는 여유 그리고 아까 방에서 말씀드렸듯이 발코니 확장이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. 근데 확장 내서 좀 더 넓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는 우리 주부님들의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. 주방에서 아무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도 많이 하고 많이 꿈꾸실 텐데 꿈꾸는 공간 한번 소개시켜드려 볼게요. 짜자잔! 자 여기가 바로 주방입니다. 요즘에는 뭐 많이 기억자형, 미음자형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구성이 이렇게 일자형 싱크대거든요. 가스레인지가 3구로 되어있어요. 넉넉하게 사용하시라고 큰 구 하나 그리고 작은 구 두 개짜리 가스레인지도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. 짠! 여기는 발코니 베란다 공간인데요. 이곳에다가 세탁기를 두셔도 되시고 뭐 반대편의 공간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침인장고 같은 거 하나 두셔도 되고요. 무엇보다 볕이 진짜 잘 들기 때문에 세탁기에서 빨래를 돌린 다음에 툭툭 떨어서 옆에다가 건조대를 설치하셔도 절대 좁거나 부딪히거나 할 공간이 아닙니다. 이제 또 우리 부부들, 우리 엄마, 아빠들이 많이 휴식하고 푹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이게 왜 제가 떨리죠? 바로 한번 안방으로 가볼게요. 짜자잔! 안방 한번 분위기 보실게요. 당연히 체감 너무 좋고요. 아침에 딱 문 떴을 때 기분 좋게 햇빛 받으면서 눈을 뜰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. 그렇게 좁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침대에 놓으셔서 편안하게 휴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번에는 베란다를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. 베란다 공간을 아까는 발코니를 확장을 했기 때문에 옆에 거실에는 없었는데 이곳은 발코니를 뒀습니다. 네, 이 베란다 공간을 적극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넓게 만들었고요. 바로 옆에 보시면 또 대피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놨어요. 물건도 적재를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체감도 정말 좋기 때문에 부엌 옆에 있는 베란다 말고도 안방 옆에 있는 곳에 건조대를 사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드디어 화장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요. 안방에도 화장실을 하나 더 마련을 했습니다. 여기 한번 둘러보시면 여기는 칸막이가 있어서 편하게 샤워부스에서 샤워를 하고 밖에 물이 튀길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오염이나 곰팡이 이런 부분 걱정이 아마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쪽에 보면 수납공간이 정말 59A형은 알차게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번 창문을 열어볼게요. 짜잔! 요즘에는 홈케어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수건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드라이기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들 전부 다 수납공간에다 두신 다음에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짜잔! 자, 뭔가 딱 벌써 들어오자마자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한 이런 느낌 너무 좋지 않나요? 이쪽에는 침대를 두고 한쪽에는 뭐 책상을 둬서 두 개의 공간으로 활용해도 될 만큼 정말 넓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보통은 뭐 한쪽 방은 유리창이 없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쪽 공간 그것도 놓치지 않았어요. 창문이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역시나 기분 좋게 햇빛 받으면서 눈 뜰 수 있게끔 공간 활용을 했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조금 꼼꼼히 한번 둘러보신 것 같나요?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집을 만나본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낱낱이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. 여러분 고민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. 서울주택도시공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